한국의 무기는 유럽에서 빠르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그 우수한 성능, 신뢰성, 비용 효율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럽 군사평가에서 K-E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공은 한국을 이 지역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은 고급 기술과 빠른 납기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 기업들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및 통합 능력에도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군사장비는 유럽 방산 조달에서 품질과 효율성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가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제2의 동유럽 수주 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 현지에서 K-E 흑표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만일 한국이 이번 수주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우리 돈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루마니아는 에밀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E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이번 실사격 테스트는 다른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K-E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K-E 전차 실사격이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반응과 루마니아는 왜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E를 주목하게 된 것인지 또 전차 말고도 다른 한국의 군사 차량들까지 유럽에서 초대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한국 방산은 개별 무기를 일정 수량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폴란드와의 거래를 기점으로 이제 한국 방산도 패키지나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로 한 단계 뛰어올랐습니다. 서로 연계 운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유지 보수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모두 채택했고 한국군이 전해주는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무기는 유기체처럼 연계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던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성공을 보면서 폴란드와 같은 대열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에게 상당한 물량을 주문받고도 빠른 납기를 선보이는 것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루마니아는 왜 프랑스나 미국의 전차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KE 전차를 유력한 후보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유럽의 한국 전차를 이식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이었습니다. 구형 전차들을 운용하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구형 전차를 보내고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독일 혼자서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군수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당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K-전차는 1,900만 달러, 하나 262억이지만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2,500만 달러, 독일 레오파르트 3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권에는 독일 레오파르트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전차를 사는데 이런 돈을 쓰다니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받아보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초도분을 받아보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엄청난 수량을 보내줘야 하나 보다 하겠지만 고작 132대를 계약한 건데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계약을 한다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K-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립니다. 솔직히 독일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년이라고 해놓고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받았습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독주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유럽 내에서 방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한국의 K-1을 선택할 기미를 보이자 열받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주포 정도는 한국이 수주하도록 내어져도 적어도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루마니아가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루마니아가 한국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급하게 루마니아의 정상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적국인 루마니아의 수장을 만난 것이지만 미국이 전차 사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루마니아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비장의 수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K-2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몇 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실전 테스트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들은 실전 기동이나 실사격을 할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해보고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도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수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시행한 실사격 테스트에는 현대로템 실무자들과 두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사격은 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절차로 인식되는 만큼 이 테스트만 잘 해내면 계약서로 직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K-2 전차의 특출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은 이미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된 나토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미국과 독일 전차가 모두 애를 먹던 산악지형과 라스푸티차를 우습게 건너다니는 기동성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새겨줬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전차 수수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실전 테스트에서 낙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31대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중 무려 5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당 가격이 천만 달러에 달하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들을 전부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전차 운용을 위한 전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무리한 전차 운용으로 인해 에밀 전차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격파당했다고 분석하며 전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 전장 환경 속에서 에밀, 에이브람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무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주력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의 강점은 최강의 공격력과 최강의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포탄 중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우라늄탄과 기존 장갑재 2배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열아우라늄 장갑재가 적용된 에밀 전차는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양손에 든 모순적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 전차는 70톤의 근접한 무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육중한 무게는 에밀 전차가 주로 작전을 펼쳤던 중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흙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봄이 오고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전장이 질척이는 뻘밭이 되어 안 그래도 무거운 에밀, 에이브람스가 기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이어 드론에 격파당했고 미국도 기겁하고 에밀 전차를 전면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제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당하고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주문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오른 게 바로 한국의 전차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의 2만 병력과 3,500대 장비가 동원된 냉전 이후 최대 훈련이었던 드래곤 24 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E 전차로 완전히 달라진 위용을 뽐냈고 이것은 자연스레 한국 전차에 대한 홍보가 되었습니다. 드래곤 24 훈련 때의 일입니다. 비스와 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강인데 그 강 앞에서 각국 전차들이 공병대에 의존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K-E 전차는 자체의 스노클 장비를 사용해 단독으로 도화를 완료해버렸고 산악기동 훈련의 언더코스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EA1, 미국 에이브람스 등 서방에 내로라하는 전차들이 모두 겨우겨우 오르는 길을 K-E 전차는 거침없이 넘어가며 산악국가 출신 전차의 위용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K-E 전차만이 이러한 기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와 이러한 출력을 온전히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6기압 현수 장치 덕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K-E 전차에 장착된 반능동 기압식 현수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주행 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화시키고 평지산, 뻘밭 등 모든 지형에서 거침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K-E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도 바로 이 6기압 현수 장치에 나오는 놀라운 기동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유럽에서는 전차의 장거리 명중률은 전차의 방호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E 전차는 이번 훈련에서 장거리 사격 능력까지 증명해내며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히 눈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루마니아가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K-E를 눈여겨본 이유는 루마니아의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 인프라는 70톤에 육박하는 에밀 전차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밀 전차만 운용하기 위해서 루마니아 전역에 도로를 새로 깔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만큼 험난한 산악 지형을 가진 루마니아의 특성상 에밀 전차는 지역 방어영은 될 수 있어도 기동 작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다른 차량들 역시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 현마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수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필자들에게 레토나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K-131 소형 전술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방탄 차량 K-151은 미군의 표준 전술 차량인 험비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제 유럽에까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아와 폴란드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K-151 4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수출용 버전의 방탄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되었는데요. 차량에서 고작 50M 떨어진 곳에서 수십 발의 총탄을 사격했지만 그 어떤 총알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총알에 맞은 차창 유리는 온통 금이 갔지만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폴란드 관계자들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의 모 국가에 수출된 K-151은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고 AK-47 소총을 든 반군이 차량에 무차별로 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막아내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반격 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위험지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국 군용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고 현재와 같은 방산 수출의 속도라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서 순조롭게 글로벌 방산 수출 4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한국에게 시장을 빼앗긴 국가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을 회방놓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 군사적 중추가 되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노골적인 한국 방해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는 한국과 잠수함 그리고 군함을 수출하는 데 있어 경쟁하는 중이며 인리를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까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잠수함은 물론이고 전차와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급격한 성장세에 점유율을 내준다면 가성비가 좋고 납품이 빠른 한국산 무기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일 것이라며 유럽연합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활용해 한국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던 노르웨이와 영국 등에게 유럽연합 공동체를 빌미로 경제적인 혜택 제공과 방산 분야 끼워 팔기 전략으로 수주를 성공시켰는데요. 독일산 방산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영국과 노르웨이부터 기존의 독일, 프랑스와 계약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최근 믿었던 유럽연합에게 당했다 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독일의 방위산업체에서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를 일으켜 납품가보다 3배 비싼 금액을 독일 정부에 청구했고 이 비용이 각종 군수물자를 만드는 데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독일 방산의 가격이 뻥튀기 되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영국과 노르웨이 등 한국을 배신하고 독일을 선택한 국가들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CNN은 한국 방산의 돌풍을 주목하며 오랜 기간 자주 국방을 위해 준비해온 한국이 기존의 강자들의 무대였던 유럽과 호주에서 호실적을 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의 최고 수혜자가 되었고 미국을 통한 탄약 우회 지원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국제정세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방송 마지막 부분에선 한국이 제친 경쟁 상대들은 기존의 유럽 국가들이었다며 이들이 한국의 선전을 곱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국을 향한 견제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즉각적으로 유럽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한국산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EU 집행위원회 역시 현재 20% 수준의 EU 영내 방산 구입 비중을 2035년까지 60% 수준으로 300가량 끌어올려서 유럽연합 국가들끼리 해외 방산 제품을 사지 않고 자신들끼리 자급자족하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돈이 되는 방산 시장을 한국과 미국에 뺏기기 싫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측의 이러한 견제로 최근까지 순항하던 한국 방산 수출이 출출이 수주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인 MFP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 측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을 벌여왔고 하나는 기존 K-9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영국 전용 K-9A 모델을 제시했지만 영국의 국방부 측에선 경쟁 자주포인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영국이 선택한 차륜형 자주포는 쉽게 말해 일반 트럭 위에 자주포를 올려놓은 형태로 K-9과 같은 무한 궤도를 갖춘 장갑차보다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반면 K-9 같은 경우에는 탱크 같은 중장갑과 포탄을 맞아도 끄떡없는 궤도 위에 포를 올려놓은 것이기에 승무원의 안전과 효율성 모두 챙긴 장비인데요. 영국이 이런 비효율적인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내 경제권을 꽉 잡고 있는 독일인 만큼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에서 나간 영국에게 유럽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독일과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독일 주도로 계획되고 있는 유럽연공방어 프로젝트와 유로파이터 전투기 개발 등 영국이 기존에 유럽에 발을 걸쳐둔 분해가 많아서 독일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미 K고 자주포를 운용한 경험으로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알고 있는 노르웨이는 각종 혹한기 실험과 성능 시험을 거쳤고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의 3분의 1이 안 되는 가격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K-흑표가 앞선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NDMA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고려하고 무역 규모 등 다른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유럽 내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또 유럽에서 자신의 압도적인 지위를 내세워 독일제 무기로 무장을 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독일이 판매하던 방산물자는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UMG 장갑차를 포함한 군사지원 패키지에서 병력 수송부터 탄약 지원 여기에 의료 후방 지원 등 다목적 전술기동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천억 대 예산이 편성된 사업 규모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해당 군수업체는 정상가의 3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했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어지러운 유럽 정세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현지 전장에서는 독일이 공급한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약한 장갑과 내구도로 인해 로켓 및 박격포 공격에 취약한 장비로 탄약 운반부터 보병 수송 그리고 의료 지원까지 모든 목적의 군사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일이 공급한 방산물자 전반적으로 성능과 가격 뻥튀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독일의 방산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독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해 진위를 밝혀야 하는데 이미 영국과 노르웨이 등 많은 유럽 내 동맹국들에게 방산물자를 판매해버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혹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과 노르웨이 등 일부 매체에서는 믿었던 독일과 유럽에게 사기를 당한 거 아니냐며 같은 유럽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방산무기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사왔는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흐름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체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유럽 지역을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유럽산 방산무기가 생산 속도가 늦고 도입하기까지 오래 걸리기에 가성비와 속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인데요. 반면 상황이 이런데도 프랑스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선 이례적으로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산 방산이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고 유럽은 유럽의 무기를 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의 무기를 써야 한다는 건 사실상 프랑스산 무기들 써달라는 압박과도 같은데요. 프랑스의 기존 행보를 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양심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라팔 전투기와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게 거액의 지원을 해주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유럽에서 실력과 성능으로 승부하면서 프랑스 독일 등 기존의 방산 강자들을 줄줄이 제쳐버리자 위기감을 느끼고 유럽연합 공동체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이 나오자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던 동유럽 국가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인 독일은 체코, 루마니아 등이 한국산 전차인 K-E 혹표와 자주포 수출을 두고 경쟁 중인데 얼마 전까지 한국의 무기 도입에 대해 적극적이었지만 최근엔 독일의 업체들이 유럽연합 수뇌부를 통해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고위직을 차지한 독일 측 인사들은 유럽연합이 동유럽 국가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총괄하기에 체코, 루마니아 등 유럽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역시 유럽연합의 반기를 들었다가 5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유럽 내부에선 독일의 심기를 거스르기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럽의 기존 강자들이 한국에 빼앗긴 방산시장을 되찾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방산 대금 지급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과 많은 계약 및 납품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폴란드는 아직 한국에 줄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유럽연합의 방해 공작을 핑계로 한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방산무기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생산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뒤처진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공정하지 못한 방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회의 최초 양산 계획을 40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KF-21의 양산 대수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던 숱한 목소리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당초 계획대로 2026만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고 지난해 말 KIDA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지만 이날 방위사업추진위는 2026만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획대로 초도 양산 대수가 확정되고 KAI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최근 태국이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흠집을 내려고 안달입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높아지고 있는 KF-21 태국 수출 가능성에 현재 KF-21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까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우디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보고 간 것도 3000티급장보고 2배치일 이번함과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에 커다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을 만드는 KAI가 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의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 THAIGR에 따르면 KAI는 최근 방한한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고 태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KAI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2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F-16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그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태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이냐로 고민 중인데요. 이런 태국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KAI는 태국이 추가 주문한 고등훈련기 T-50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먼저 T-50 계열 경공격기 FA-50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FA-50이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유지 비용 보수 비용이 낮은 다목적 전투기라고 자랑했습니다.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한국의 FA-50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 파격적인 제안을 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지금 노후화된 F-5를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로 대치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이었습니다. 태국의 F-35를 팔 경우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태국의 사정을 잘 아는 KAI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가격을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비행 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계 공군력 3위인 중국군이 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사려는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공중금류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아주 중요하게 달했습니다. 2017년 배치된 중국의 전투기 J-22이 아직도 공중금류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KF-21이 고난도 기술인 공중금류에 성공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한국의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자 중국산 전투기 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국산 FC-30이 언제 양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한국의 빠른 개발에 놀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한 모의 전투에서 태국 공군에 영대사 참패했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중국 공군과 전투기의 실력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태국은 2017, 2018, 2019년에도 합동 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젠시베이, 젠십시 등 중국산 전투기의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태국이 한국의 FA-50은 물론 KF-21에도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당황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이외에도 이 사업을 흠집내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KF-21 흠집내기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의 블록 1 양산문을 2020으로 양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의 성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게재했습니다. KF-21이 본래 예상대로 40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으로 양산하기로 된 것은 KF-21의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주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위해 은폐되고 있는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시계가시 도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KF-21 양산 사업 자체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방사청은 추가 검증을 하더라도 40대 양산이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검증을 거친 뒤 나눠서 양산하는 것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매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KF-21의 공동 개발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고등훈련기 T-50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제조 및 설계의 20%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완전 허구입니다. 고등훈련기 및 공격기로 쓰이는 기종은 한국의 TA-50이지 T-50이 아닙니다. 심지어 T-50 개발과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 매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놀랍기 그지없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와 UAE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궁금하다. 왜 폴란드와 UAE는 KF-21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마치 KF-21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냐?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 마치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준 내용을 기자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 같다? 그런데 프랑스 매체만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공동 개발 자료를 유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을 깎아내리는데 동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도네시아 언론 조너 저카터 역시 KF-21이 블록 1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국방연구원이 실패작으로 선언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게재해 인도네시아도 프랑스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너 저카터 도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양산분이 20대로 감산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감산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와 잇따라 무기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T의 스콜펜급 잠수함 두 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게 분당금도 못 주는 나라가 프랑스한테 잠수함 두 척을 산 것입니다. 스콜펜 이볼브드 이발브드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납축전지와 공기 불효 추진 시스템 AIP를 장착한 스콜펜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AIP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전지만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수함 두 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이 끝난 직후 바로 프랑스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이 독점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의 듬세를 파고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가 첫 도입국입니다. 프랑스는 이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본 것이라 아직까지 그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비싼 값에 잠수함을 사고도 작전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KF-21 사업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번이나 신뢰를 어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손자를 부르는 행태에 한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거머쥐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TSMC를 코앞까지 추격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라는 위기에도 물구하고 작년 기준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조 덕에 작년에 4분기 메모리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금융 투자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상승과 하락의 사이글을 오갔지만 파운드리는 그런 사이르를 그리지 않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세계 최강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TSMC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에 좌절하며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삼성에게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기술로 TSMC를 밟아버리자 대만은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토록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에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절대강자 TSMC의 매조리 4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삼성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쪽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TSMC와 삼성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월 매졸은 1,4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1,7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듯 TSMC는 경기 불황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대만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투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TSMC 못 구해서 난리가 났던 ASML의 EUV 노광장비 주문량의 납품 기한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삼성에게는 TSMC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12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은 2분기 현재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작년에 80% 안팎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최근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물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신 공정인 4,5나노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주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5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최선단 공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AP나 ADAS용 반도체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성장한 AI 반도체 역시 이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나노 기반의 AI 자동차용 칩 생산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에게 시제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부터 양상까지 진행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턴키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어 TSMC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TSMC가 자랑하던 후공정 기술에서도 삼성이 비밀병기를 꺼내들면서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인 펜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지 FOWULP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라인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FOWULP는 삼성의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로 앞서 TSMC는 이를 무기로 삼아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FOWULP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요. 실제로 TSMC는 이 기술로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이 예상되는 펜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TSMC에겐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삼성은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에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했지만 방향을 바꿔 PLP와 WLP 기술을 투트랙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FOWULP들 적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분야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들 추격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FOWULP 기술 외에도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마치 TSMC가 보란듯이 마음먹고 공개했는데요. 재작년에 삼성이 기판 위에 4개의 HBM을 얻는 iCube 사들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 또한 내년 4분기면 HBM 탑재 수를 12개로 늘린 iCube 12들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들 가하고 있는 건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행폭의 미세 회로를 만드는 전공정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칩을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중결합 2.5D 3D 패키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 역시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큰 손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패키징 투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TSMC 기술을 추격하며 이제 이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에서 FOWLP 기술을 발표하자 충격 먹은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TSMC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독점 기술인 패키징마저 삼성이 추월하면서 최대 고객인 애플도 삼성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이 TSMC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라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멀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은 앞서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며 힘을 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TSMC만큼 투자를 늘린다면 엄청난 변기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패키징 분야의 투자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공정 분야에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달하면서 패키징 분야에서 승부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이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효율적으로 담는 기술을 말하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업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고객사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육지 기술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면서 패키징 기술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삼성도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패키지 사업 전담 조직인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삼성과 달리 세계 곳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용으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지만 메인이 일본이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연에 1228나노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할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독일 드레스덴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전쟁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의 공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 대만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TSMC 지분을 단기 매도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설웨이 회장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TSMC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TSMC 투자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완전히 꺾고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